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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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많이많이 봐주세요 자 이거를 가짜 버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제입니다 오늘 오늘의 스타로드 오늘의 스타로드 와우 호주 바루 와우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태국어 담당이 아니에요 한국어랑 일본어 담당이셨네 안녕하세요 저 태국인 리사라고 합니다 태국인 태국어 담당이라고 해야지 태국어 담당? 한국인 지수입니다 태국어로 태국어로는 이런 말 없어요? 좀 친근한 사람한테 하는 해이 태국어로 그냥 다 알다시피 다 만나니? 우리 다 몰라 다 알다시피래 다 알다시피? 아무것도 몰라요 스와디카 스와디카가 붙으면 사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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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 예스 맞아요 사와디 사와디 많이 썼던 말 갑자기 타올라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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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카 타카는 일본어 아니에요? 타카는 일본어예요 마이미 땅카 텐카 계속 했는데 아니야 지수 언니가 태국 갔는데 가격 물어보기 전에도 마이미 땅카 돈이 없다 돈이 oft 돈이 없어서 그래서 Eztra 둘 오늘 나와 한 달 핸들 둘 하나 둘 셋